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낮진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지자료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토지 67평형 걸린주택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 번호 2022타경 555038번입니다. 감정가는 14억 4,662만원이며 토지 면적 67평형에 건물 면적은 169평형으로 3차 낙찰됐으나 대금 민합으로 재배각되는 사건이며 3차 체제가는 7억 885만원에 입찰보증금은 체제가 20%로 예상되며 3차 입찰은 2023년 12월 26일에 진행이 되이니 주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걸린주택 경매물건은 8호선 모란역 380m로 모란역 목작걸목 인근으로 성남 조합운동장 서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성남 근린주택 경매로 진행중인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매물은 토지 면적 67평형에 건물 면적은 168.5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2년 6월 기준으로 14억 4,662만원이며 3차 낙찰됐으나 대금 민합으로 재배각되는 사건입니다. 근본차수는 감정가 대비 49% 가격인 7억 885만원을 체제가로 오는 2023년 12월 26일에 3차 입찰이 재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체제가 20%로 예상되며 입찰 전 대금 민합 사유 등을 추가 체크하여 입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상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로 개별 공지지가는 제공에 따라 321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율 60%에 영적률은 25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동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1988년 7월에 사용생인된 철근, 콘크루트 및 슬라브 구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입니다. 공무상 현재는 일반 건축물로 등비되지 않았으나 과거에 등재 및 해제 이력이 확인되고 있으니 입찰 전 관할청을 통해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다니 투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키부 등보상 말속의 중권리는 2020년 9월 29일에 설정된 개인 근저당으로 채권 금액은 2억 5천 5백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 경매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채화 가능성은 적어보이며 등키부 채권 총액은 8억 8천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상 전입일 기준 대학력 있는 점유자 1명을 포함하여 총 3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학력 있는 점유자는 배당 요구권자로 보증금은 1,500만원에 얼세는 30만원이며 총 보증금은 7,520만원이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스 한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성남시 근린주택의 입찰하기에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객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성남시, 중원구, 인근, 단독, 당화주택 등은 최근 매민액이 다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 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성남시, 중원구, 인근, 상가주택 등은 매물 효과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성남 부동산 시장 분위기 및 인근 재건축 진행 현황 등도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았으나 최근 6개월 동안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인근, 근린주택 경매 낙찰 현황이 체크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색 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경미 시장 분위기를 추가 체크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인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기자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서, 물건분서, 시세분서를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탑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유자들은 법원의 매감 물건 맹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낯집반의 개인에게는 면책 조건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성남시 중흥구 성남동 토지 67평여 근린주택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낯집반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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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